8개월째 추락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이번 달 들어 깜짝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경기 저점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며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인데다 변수도 많아서 정부의 말대로 상저하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2% 들어 깜짝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선방한 덕분인데 매달 1일에서 10일 기준 수출액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8개월간 뒷걸음질 치던 수출이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 수지도 적자 규모가 줄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다는 저점 부근에 있는 것 같다. 감소폭이 10% 이렇게 되어왔던데 그보다는 더 낮은 숫자잖아요. 에어 마이너스 6%가 일맥상통하는 지표이긴 하죠. 한국은행 역시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정부의 올해 상저하고 경기 개선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기대와는 달리 민간 연구기관들은 국내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반등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중구 리오프닝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에너지 가격도 겨울을 앞둔 하반기엔 다시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제 다시 물가와 경상수지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안연한 회복세를 나타내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아직까지는 하반기가 되어도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기 저점을 형성하더라도 계속 L자형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수출이 일단 플러스로 돌아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 이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졌더라도 문제는 반등 시점과 회복 속도.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더라도 경기 반등의 정도는 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